후진하고 너 한턴 쉬어 열관리해 아 근접공격하고싶다 내 턴이죠 지금 모든게 사거리가 들어가긴하는데 아 이거 오버히트 뜨네 하나 버려야되는데 그러면 가드중 커버 어 25% 데미지 리덕션 레인지어택 뽀레스트 이것도 데미지 감소인가 오버히트 얘는 아무것도 없다 얘를 노려야될거 같은데 명중율로 보면은 어 얘다 PPC하나 명중율 딸리는거 내려서 열을 관리하고 음 뭐 그냥 적절히 말갔네 아 우리 꼬꼬마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거든요 음 음 음 우리 꼬꼬마가 어디에서 공격을 하면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요기서는 방어가 안되거든 오케이 요기다 슉 숨어가지고 아 아 이거 나 런했구나 이동해야되는데 스프린트 해버렸네 삐용 유우우웅 안 맞았다 다행이군 헣갈뻔 이 친구는 아직 아무도 건들지를 않는데 그나마 때릴만한 애는인가 다구리 치는게 좋긴 한데 명중률이 나오는게 별로 없어서 이동을 좀 해봅시다 점팩 아니다 얘 센서 걸자 지금 가장 위협적인게 얘니까 얘한테 걸어놓고 아틀라스가 버티기를 어이씨 팔 빠진다 어이씨 팔 빠짐 이디언 내 무기 뭐 나갔어 미디움 레이저 하나 터졌다 야 미디움 레이저 하나밖에 안달려 있었네 다행히도 오케이 오버히트 안당함 넌 뒤짐 전신 마사지 오케이 데미지가 아주 아름답게 넘나 아픔 경맥이라 가지고 이씨 장갑 다 타나가네 어 뭐야 이거 미사일도 쏘네 헤드힐 뭐야 님 맞음? 에이 멍청한 놈 무기 다 키고 근접공격은 지금 할 필요가 없겠지? 아 팔 빠진거 이거 티난다 야 보자 이게 부품 떨어진거고 팔 빠진거 같고 음 이런식으로 표현이 되어있구나 이게 맞은거도 티가 나나? 뭐 그을렸다거나 그러나? 딱히 그을린건 내가 모르겠네 티가 안나서 일단 왼팔 부러진김에 맞대려야될거같아요 알파 스트라이크로 조집시다 오케이 얘도 팔이랑 어깨 둘다 빠짐 얘는 팔억개 나갔어 어 이거 뭐지? 아 밀리어택이구나 아이씨 뭐야 이거 지금 얘가 미디움 레이저가 아장났고 AC20은 살아있고 명중률이 지금 남아도니까 잠깐만 지금 얘가 공격 사거리에 들어왔죠 이건 나만 일방적으로 공격이 가능하다는건가? 이 빨간 실서는? 안파이겠네 어 그런가보다 공격 어 그런가보다 공격 흠 뒤통수 뒤통수 아 이거 원래 부러진거구나 녹다운에 성공권 이를 마이너스가 됐네 이거 한판 한판 전투 되게 길다 우애로 아아아아아아 아 그만 때려 아틀라스 터지겄다 야 마이 턴 이거 AC10이 데미지가 높으니까 요걸로 좀 꿀을 빨아야되는데 점프 쫙 해가지고 사거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네 한방 맞고 죽지는 않겠죠? 점프해서 어그로를 끌까? 어그로를 끌자 아틀라스도 좀 안맞고 살아야지 이거 명중률 80이네 명중률 올라갔네 셀렉터 로케이션 포더 콜샷 아 이게 쓰러진 상대는 이게 그게 되나본데 노리고 쏘는게 가능한가 본데 무방비 상태라서 어떤 조건에서 그게 되나보다 헤드 12% 원래 이제 헤드샷 콕핏샷을 맞으면 원샷 뜨잖아요 승무원이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방어력이 제일 없는데가 센터가 다리를 빼먹는것도 뭐 의미없을거 같고 센터가 70% 센터밖에 쏠게 없다 장갑 날리는겨 어 맞았다 장갑 다 날라갔다 센터가 박살나면은 맥은 바로 터지니까 나도 터질 수 있는데 왼팔 몹지롱 아 나 몸뚱아리 맞았나 아 아 오오오오 별로 안맞아 게이드 게이드기 올시다 이거 느낌 오는데 지금 지금 얘 갑옷 날라갔죠 몸뚱아리 한방이면 죽는거 아냐 셀렉트 밀리 포지션 밀리 어택 맞지 간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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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릴줄 알았다 역시 아뜰라스야 몸뚱아리를 아장내는군 근데 내 오른팔 어떡함 설마 아이씨 아야야야야야야야 어깨 빠지겠다 근족공격보소 근족공격보소 아아아아 뭐야 어 얘들은 왜 근족공격도 되지 아 그 근족공격하고 저것도 되네? 난 안되던데 풀포? 아냐 나 풀스포 있어 캡쳐보더가 없을뿐 지금 에라이씨 오버히트다 너 한턴 쉬어라 너 한턴 쉬어라 아 얘도 좀 아픈데 좋아 일제사격간다 잘 안죽어 오오오오오오 오이씨 어 야 양팔 빠졌는데 아 야 틀라스가 의외로 못버티네 팔이 다 빠지네 아이 사거리가 안되네 아이 사거리가 안되네 점프점프 레볼루션에서 가야겠다 도와주러 가자 아이고 사거리 진짜 아무데나 맞아라 자 SM6 크리? 이거 뭐 탄약 탄약맞아서 유폭은 아닌 것 같.. 어? 원래 유폭나는건데 크리데미지들어갔으면 유폭나야된거 아닌가 어어어어 어어어어 야야야야야야 다 빠짐 퓨 리팩트로 퓨...뭐야 이거 퓨리 이즈 개인 웬유 맥크 비컴 헤빌리 데미지 앤드 디스트로이드 웬유 퓨리 미터 이즈 풀 유 메이 포커서 맥 워리어 포 원 턴 커징 리어 택 얼웨이즈 히트 앤 이고노 커버 가드 어 야 저거 하면은 어이씨 야 이 병신냄 뭐야 이거 헤헤헤 걸레됐네 모든 방어적인걸 무시하고 백프로 명중한다는데 어 너 오버히트지 이거 어떡하냐 이거 띠용 근데 너 잘하면 한방에 갈 수 있겠는데 기다려봐 아유씨 어 어 얘 턴이 아닌가 아씨 포커스 쓰기도 많은데 너 그냥 근접 공격해라 몸을 부셔버리렴 어어어 몸통 박치기 히히 뭐 짓는데 팔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리네 백스텝 흐하하하 아아 나 터져요 어이씨 내고력 봐봐 피 심나무 얘도 때리네 맨여석에게 모든걸 걸어야될 것 같소만 포커스 셰어잉 포커스 댐 아아 명중님 95%가 한개네 백프로는 안되네 이 게임 뭐 일부러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져 쇽 아하 뭐 하나 부러지 스트릭 미사일 식스가 이게 미사일 달린 부분이 맞아가지고 미사일이 터진거 같네 무기 하나가 박살났다는거지 그래 너 뭐냐? 밀리어택? 밀리어택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지금 얘가 레프트 토로스에 미디움 레이저가 미디움 레이저 3개 SMR 암호 머신건 암호 얘의 지금 공격능력을 상실시킨게 가장 중요하겠지 얘는 머신건은 어차피 데미지가 약하니까 미디움 레이저가 다란 말이야 그리고 레프트 토로스 어깨를 박살내면 요 팔도 당연히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어져있기 때문에 이집에 갑발을 부수는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레프트 토로스에 레프트 토로스에 집중어택에서 팔떼기 팔을 날려버리자 스읍 그렇지 그냥 팔 빠지 아 얘 몸동아리 터질 그 안죽는게 신기하네 진짜 안죽는게 신기하네 진짜 일단 팔을 다 빠져가지고 전투력이 극감했거든요 왼쪽팔을 부수지는 못할거 같은데 몸뚱아리를 1.4 아 뭐 1.4 할것도 없다 야씨 아 얘 안맞으면 75%인데 이런 개똥같은 이 게임은 알파에요 알파라 클베도 아니고 알파 버전이라서 자 우리 아틀라스 성님께서 또 한건 하셔야겠습니다 밀리어택을 하는데 뭐야 아 밟아버리는데 터짐 공격머신을 계속 여러개네 팔로 때리던가 팔이 빠지면은 몸통박치기를 하던가 아니면 밟아버리네 이 몸뚱아리를 밟아가지구 개퀼 요거 잘하면 한방에 보낼수도 있겠는데 몸통 세발이면 90 95 90 이잖아 에이 데미지 감소네 50프로 감소네 50프로 감소네 포레스트가 없는데 점프도 안되고 대단히 위치부터 파악합시다 아틀라스의 등다리가 위험하다 어 다리맞음 후우 얘 못맞으면 죽거든요 요거 점프로 데스 프롬 오버부가 뭐지 아아 이게 공중에서 내려찍는 그건가 익스큐트 처형 점프 어택 using 파일럿 스킬 히트 ignore 방어나 회피를 무시하고 딜 데미지 스테빌리티 어택 몰라 한번 찍어봐 그냥 띠용 뿡 야 근데 어떡하냐 나 붙었는데 오호호호 경맥이 까분다 어 나 조짐 포커스 했는데 명중률 100% 거든요 아아 아아 오 사람 야 기적처럼 몸을 안맞는다 쟤 못맞으면 엄마야아 아 얘를 때린구나 야 다리 빠지 한방이면 다운 아 멀티어택을 했구나 에이아이가 그걸 노린거 같은데요 얘 몸동아리 한방이면 터지니까 1타입이 노린거 같은데 안맞았어 몸이 확률적으로 아 아아 어택이 안되네 쓰읍 음 일단 뭐 1에 맞으나 전에 맞으나 죽는건 똑같거든 한 발이라도 더 쏘고 죽어야겠다 한 발이라도 더 쏘고 죽어야겠다 이거는 싱글이에요 멀티는 아직 안되고 내년에 발매되는 게임이라서 아직 멀었죠 데미지가 25 발을 부어 부사먹으면은 되게 좋을것 같은데 발을 부어 부사먹으면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이게 그게 되있네 그 그 동일 무기를 연속으로 쏘면은 그 차 열받는게 훨씬 세지거든요 게이지가 확 올라가버리잖아 연발이 여러개 같은 무기를 한방에 알파로 날리니까 한발 쏠때는 게이지 요것밖에 안먹는데 두개째부터 확 올라가버리네 두발만 맞추면 뭐 창땡이지 오케 팔 빠짐 아 근데 AC10이 데미지가 되게 높은데 저걸 부숴았야되는데 아쉽네 I'm here 누구냐 너 너냐? 얘는 점프팩이 없나? 있는데 지금 윌리어택을 하면은 데미지가 안나온다 의미가 없다 어 나 좋은 생각나 앞에서 아틀라스를 지켜주면 어떨까 띠용 이게 대신 맞는게 되나? 아 근데 잠깐만 키차이 어 만약에 이 게임이 대신 맞아중에 그 경로상에 있어가지고 총알이 날라가다가 맞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크기차이 때문에 몸뚱아리에 바로 들어가겠는데 보기보다 근데 40, 65 85 85 거든요? 다 맞으면 만약에 중앙으로 박힌다면 한방에 잡을 수 있긴 한데 뭐 그럴리는 없겠지 얍 então 까비 아 돌아가서 공격함 아하하하하하 결국 죽음 스탠드앱 얘 오버히트라서 공격몬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죽어라 널 패면 죽어라 이녀석을 팰 수 있다는거야 간다 너 공격몬하잖아 이번 턴에 이 녀석아 건방진 녀석 아 뭐야 잠깐만 야 조젓 아 이거 구현되어 있구나 체급차이가 나가지고 내가 꼬라박았는데 내가 데미지를 더 많이 박았어 아이씨 이거 구현되어 있네 내가 박았는데 내가 질량이 딸려가지고 내가 데미지를 더 많이 있네 지금 아이씨 꼬라박았다가 내가 내 부품 다 날라감 터졌네 여기에 오른쪽이 다 날라갔다 자폭이 아니고 그니까 티코로 한 2톤 트럭을 꼬라박은거에요 그런 개념이야 아 오버히트 안된다 습 스윽 포커스 안되지 을 못해네 흠 아잠깐만 요기사 쏘는것 보다 스윽 어어 이씨 갈대가 별로 없는데 여겨서 쏘는게 나으려나 액 방어묻이니까 아 근데 얘는 너무 건재한데 뒤가 맞으면은 그나마 좀 이득이긴 한데 딱히 뭐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장관만 깠네 으음 으음 잠깐 아 이거 근접공격하면 죽는구나 님 뒤짐 아이자 어 뭐야 몸뚱아리 안 맞았어? 에이씨 아야야야야야야야 몸뚱아리 맞은 줄 알았는데 에이씨 좋다 말았네 여차피 지금 거지라가지고 음 음 레이저를 쏘는 것보다 근접공격이 더 낫겠는데 음 근접공격이 안되나? 너무 가까워서 안되나? 숨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몸빵이나 해라해 대신 맞아주세요 뒤를 노리는 것이다 뒤를 노리는 것이다 후방 갈구기 넘나 약한 것 아 아 아 아 아야 난 여유있지롱 얘 이번 턴에 공격 못할텐데 어 안돼 오버히트 걸려 그러면은 다운 턴을 봐야되네 그리고 우리 꼬꼬마가 그냥 어택을 한번 해봅시다 이 세발 싸가지고 몸통아리가 아 안맞겠네 잠깐만 얘 도망갔구나 안되지 이녀석 근접해서 조져야돼 이러면은 죽겠지 그렇지 경매끼리의 싸움은 지지 않는다 이라는 마인드로 이게 주먹공격을 해도 터지나? 야 주먹공격해봐 앙 박치기 오 오 주먹에 밀리까지 쏠쏠한 딜이 없구만 포커스 오우 오우 다행이군 얘 혼자 남았어요 아무데나 맞아라 아무데나 맞아라 아 90% 빗나가 어굴 아 명중률 잘나와 공격할만해 공격할만해 오케이 팔 빠짐 저쪽에 이제 타당 계열 무기인 AC12 터졌거든요 AC12 데미지가 엄청 높단 말이야 어 이거 버그인갑다 레이저 표시 남아있네 너 한번 더 밀리고 옮겨 터지는지 보자 계속해봐야겠네 이야 내가 꼬라봤는데 이건 안 터지네 아까 점프 공격만 터진건가 딜이 쏠쏠한데 이거 어허 지성 어우씨 다 빠졌네 명중률이 높으니까 방어관련 스킬도 없어서 명중률이 높으니까 그대로 후레팸 되겠다 오오 싸면 따 오히려 얘한테 포커스를 걸어주는게 더 나을지도 오오 또 그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